형님 네 벌써 가셨어요? 아니요 내가 느낀 것만 얘기해 주려고요 확실히 차가 힘있게 나가네 진짜로 힘있게 나가요? 네 차가 차가 그 맵핑한 분들은 알 거예요 네? 맵핑한 분들 차들 네 맵핑한 거 나오면 차를 딱 밟으면 기존보다 차가 힘있게 나간다 맵핑하시는 분들은 알 거라고요 그런 기분이 드네 아 그래요 그리고 항속거리 확실히 전에는 이게 뭐야 악세가 발을 떼면은 네네 내가 떼고 난 걸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발을 떼도 한 몇 초간은 내가 계속 악세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러셨군요 정확하네 세밀하게 느끼셨네 네네 제가 볼 때는 연비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나중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비가 계속 더 좋아지고 하는 것들은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타시면서 더 좋아지고 하면은 연비 찍은 것도 한번 사진 찍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더 못 알아야 이거 탄 포인트 일단 탄 포인트 더 추가할 수 있는지는 기술대표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네 일단 따로 제가 전화 드릴게요 어 이건 더 달고 싶네요 진짜로 네 일단은 이게 지금 탄 사장님은 탄 R타입 D타입으로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네 어떻게 보면 그거까지 해가지고 총 흡개 5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맥시멈인데 더 할 수 있는지는 기술대표랑 논의 해가지고 또 전화 드릴게요 네 이 출력도 더 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출력도 좋아지고 다 거기서 그냥 또 향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재밌죠 재밌죠 그러니까 다셔가지고 네 다셔가지고 네 효과 보신 분들이 더 달 수 없냐고 전화 많이 옵니다 진짜로 어 이건 체감이 금방 오네 아 그렇죠 네 저희 열심히 해서 만든 제품이니까 하여튼 타시다가 또 전화 좀 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그 기술대표님이랑 문의 한번 해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전화 드릴게요 바로 물어보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네 들어가시죠 사장님 네 네 네 네 네 사장님 네 나 지금 얘기했는데 네 더 이상 달 데 없답니다 그래요? 아 이건 진짜 더 달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뭐 더 단다고 해서 저게 아니니까 우리도 뭐 달아서 더 좋아지고 돈 더 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아니니까 나중에 또 신제품 나오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그러게 돼요 오 이건 진짜 달자마자 감동이네요 이거는 달자마자 감동이에요? 네 진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차가 업그레이드가 된 게 된 게 확 오네 진짜로 확 오죠 네 금액 대비 훌륭하게 만든 제품인데 소비자분들이 알아주셨을 때 저희가 기분 좋죠 뭐 하하하하 알았어요 흰 제품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야겠네 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당분간 좀 타보시고 또 전화 주세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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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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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